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통증 환자분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실 때나 혹은 일어나있는 어떤 상황에서 의자에 앉게 되실 때 그때 그분들의 무릎의 움직임 그리고 그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얻어진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치료 구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제 그 점에 관한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허리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환자분들 특히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때 환자분들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저도 뭐 허리통증을 많이 알아온 환자의 입장으로서 또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또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릎을 저렇게 벌립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가 더 벌린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을 딱 짚죠. 자 무릎을 짚으면서 이제 체중이 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안정성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벌리고 허리를 일어나는데 바로 허리를 펼 수는 없어서 저렇게 손으로 짚고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때 무릎과 무릎 사이는 여전히 벌려있는 채로 이렇게 있게 되죠. 아마 지금 이런 패턴의 유형을 띄는 환자분들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아큐톱 백페인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이런 종종 이런 환자분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무릎의 외측으로 움직이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허리 문제를 보상하는 방법인데 특히 허리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더 외측으로 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골반 근육들 특히 이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허리 문제 스파인 특히 룸바의 문제를 보상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어떤 움직임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분들이 오시면 뇌 치료 방법 순서 혹은 프로토콜의 시퀀스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점인데 먼저 요추에 대한 안정성 확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위해서 먼저 제가 먼저 가장 많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자 정말 많은 효과를 보는 방법이 바로 맥헨지 방법입니다. 특히 맥헨지 방법에서 신전 움직임을 사용하는데요. 허리를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무엇을 대느냐 아이스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통증이 감소하죠. 자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이게 익스텐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무릎의 외측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래서 무릎의 외측 벌어짐 외측 움직임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때 증상은 무엇이 안되느냐 트렁크 플렉션이 안됩니다. 트렁크 플렉션의 움직임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그냥 세워만 놓은 거예요 일단. 허리를 세워놓고 허리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맥헨지 익스텐션 무브먼트를 활용해서 지금 허리의 신전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 감소와 그 다음에 무릎의 외측 움직임 감소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뒤로 제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앞으로 숙이는 것이 안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숙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요. 이제 힙 조인트와 관련된 움직임을 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트렁크 플렉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허리를 세워놨다면 그 이후에 능동적인 중재 방법으로는 무엇이 포함되었냐면 하프 스쿼드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지금 허리를 제껴놓는 그러니까 허리의 익스텐션을 강화시켜서 무릎의 외측 움직임을 방지는 했지만 무릎 자체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프 스쿼드를 통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하프 스쿼드를 통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그리고 곁들여서 VMO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프 스쿼드에 대한 시퀀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에 대한 이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되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트렁크 플렉션도 같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점점 감소하는 그 추세로 가면서 동시에 힙 플렉션에 대한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치료 패턴을 계속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환자의 룸바의 익스텐션이나 혹은 룸바의 플렉션이 점점 더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무릎이 외측으로 빠지지 않아요. 아까처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도 무릎을 벌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질 때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입니다. 일어날 때 보면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쉽게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보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보면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무릎이 모아지죠. 그러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실패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다리에 손을 얹고 무릎도 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저렇게 겨우겨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패턴들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릎의 내축 움직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힙 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룸바 로도틱 커브가 증가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확인할 건 뭐냐면 골반 근육과 움직임의 기능에 약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그 LS 정션 그러니까 룸 L5와 그 세이크럼 사이의 그 LS 정션이 플렉스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어져 있는지 이러한 점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조인트에 중점을 둔 어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인트를 중점으로 살펴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관절에 문제가 있을지를 유추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중재 방법을 적절하게 이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근육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이거를 뭐 관절 역학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이것을 우리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일 때는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메디우스의 강화운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특히 보면 세이크럼이요 후방으로 좀 나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운터 노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골이 후굴되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천골이 후굴되었을 때가 바로 이제 이 LS정션이 플렉스드 되었을 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세이크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세이크럼이 카운터 노테이션 상태에서 픽스되어 있다면 다시 이제 노테이션 방향으로 천골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동적인 테크닉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능동적인 테크닉, 수동적인 테크닉, 골반 움직임이 의미가 있냐 골반이 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틀어진 것이 의미가 있냐 전 뭐 그 어떤 거든 뭐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있는 어떤 힌트나 단서나 관점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절 역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강화운동을 할 때에도 특히 보면 TFL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보상작용을 잘 살펴가면서 강화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특히 이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를 강화시키실 때는 옆으로 놓은 자세에서 옆으로 놓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 때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하를 약간만 주더라도 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적절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일정한 각도까지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 쪽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힘을 먹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과서 쪽으로는 보는데요. 거의 이제 여기 보면 쿼드라투스, 룸보름,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과도하게 수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거의 이 수준 정도 이 수준 정도 들고 자, 환자분 그대로 버티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힘이 딱 먹으면서 환자분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중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환자분이 다리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가 된다면 강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속도도 더 낮춰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를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실습으로 실습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이렇게 할 때에도 정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제대로 먹는지 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제대로 먹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팔페이션 하시면서 환자분에게 적절하게 중재하시면 자, 무릎이 내측 움직임도 적절하게 감소가 되고요. 동시에, 동시에 허리가 필 때에도 요추 전만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로도틱 커브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영상이지만 제가 핵심만 담았어요. 그래서 무릎 움직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중재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아까 제가 말미에 언급드렸던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엑서사이즈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어떻게 큐잉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로 좀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그 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영상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4,990원에 멤버십 영상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유료로 제공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농도가 짙은 치료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그냥 공개한다 라기보다는 제 채널에 다수의 구독자이신 물리치료 선생님들께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들은 조금 양해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이 영상, 제 설명에서 아마 짧은 영상으로 설명을 다 드린다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댓글에서 아,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다면 또 제가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또 회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